우주 우주 나와도 크게 문제없어요 다 그런 것 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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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맛있겠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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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Drive. 안녕. 안녕. 크림치즈랑 아몬드가 있어요. 크림치즈와 아몬드가 있어요. 아는 맛인데 겉에는 프레찔 맛이고 이 위에는 보시면은 소금있죠 소금빵처럼 짭짜름한 맛이 있고 크림치즈는 또 달짝지근하고 아몬드는 또 씹히고 그럼 뭐겠어 맛있는 거겠지 지금 밤 10시인데 맛있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아는 맛이였어요 베리베리베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